앤써니크 우리는 앤써니크 레츠 브레이크 다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신입니다. 하하하하 성주아. 또다시지로만.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최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사실 그림을 이렇게 제대로 그리다가 웃어야 하는데 웃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낙서식으로 하다가 이제 막 그리다가 여기 이제 내가 있고 이제 여자 주인공군을 그렸어요. 이제 코리아, 홍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도 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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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온이의 꿈을 그리던 러브스토리가 되었습니다. CF때 민기형의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키스신이 있었어요. 너 없어요? 오늘은 없어서 아쉬겠네.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 되게 예쁘던데? 청소기의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이게 뭔 꿈이야! 제가 다 뿌듯하네요. 뭐 러브라인의 꿈이야? 우리 팬들 서운해 하겠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칭따자 또또지칠워먼 씨엑쎄!